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공채 12기 대치 쓴트레빌점 주인 박선희입니다. 신한금융투자라는 이름이 낯선 분도 계실 텐데요. 저희는 증권회사입니다. 증권회사에 꿈을 갖는 많은 분들 왜 은행이 아닌가 증권인가를 저희에게 확실히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준비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저희에게 표현하실 때는 당당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경손함을 잃지 않게 해주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저도 작년에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지금 현재 매우 행복하고 신한금융투자에서 제2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을 꿈꾸시는 많은 여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